무슨 일이세요? 어, 줄 게 있어서. 기타는 왜요? 예전에 사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. 아시잖아요. 안 받을 거라는 거. 알지. 안 받는 거 너무 잘 아는데. 그래도 이건 옛날에 했던 약속이니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그것보다 실은 보고 싶어서. 아, 저희 애가 영민이랑 같은 반 친구입니다. 아버님 오셨으니까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, V